철물점이 뭐냐 너희야말로 철물점 철물점 뭐 이렇게 말라톡 팔고 뭐 그러는데 여기 옆에 있잖아 스트라이징 마가진 스트라이징 마가진? 그거는 건설자장판 안되고 이런것도 알잖아요 요즘 야 그런데 인마 그말을 뭐 생각해서 말을 하냐 오늘은 철물점에 들어왔습니다 가격을 좀 알아보고요 봄이라 사무실에 그 화분을 좀 옮겨보려고 지금 뭐 부삽을 사러 왔습니다 냄비 하나 산다고? 냄비도 하나 사서 사무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요 냄비 여기 있다 이런게 괜찮은거 아니야? 야 이건 너무 비싸네 이거? 이거 비싸죠 어 이런 맛도 사야돼 근데 떡볶이 만들수있어요? 그거 냄비랑? 아니면 못만들어 그게 얼마냐? 요거는? 그거 하지 말고 어 이것도 비싸네 이것도 비싸요 이것도 32만성 수입 들어왔니까 이거 괜찮다 11만성 이걸 괜찮아요? 이건 얼마야 고만성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작지 않아요? 라면 2개 들어가요? 아 남지 이것도 괜찮은거 이거 아니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 아니 요거 요거는 냄비가 고만성 요거는 11만성입니다 저 위에거는 29만성 28만성 이거 하나 이것도 괜찮은데 이런거? 12만성 24만성 그러면은 어느걸로 놔요? 요거 한게 요거 하나 샀꺼? 큰거 왜요? 큰거? 그냥 중간으로 사면 괜찮아요 이거 사면 이거 이거예요 나면 2개나 3개나 3개에도 끓일 수 있어 이거 하나 사고 네 잠깐 보고 네 보고 일단 요런 냄비는? 요런거 요런 냄비들이 있는데 이건 놔버리고 냄비 시원하네 이건 9만5천성 이래요 냄비도 좋아요 라면 그리려고 하면 그건 딸기가 딸기 끓이는건데 딸기 끓이는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그런 냄비에서 라면 그리자마 여기가 한국 이게 이제 부직포인데 코리아인데 이게 한국에서 가져온게 아니고 여기서 만들거야 이게 아마 여기서 전화번호가 여기 우즈벡에서 만든겁니다 우즈벡에서 만들었는데 뭐야 이거 Made in Korea 라고 써졌어? Made in Korea 라고 써졌네 여기 만드는 전화는 우즈벡 전화번호가 있구요 이게 아마 저기 원단을 한국에서 가져다가 여기서 이제 재단을 해서 포장만 갈겁니다 아마 이거는 발만숨이에요? 발전숨이에요 선생님?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아마도 우즈벡에서 만들겁니다 아마도 델핀 러시아카 이거? 네 러시아카 예전에 러시아꺼였는데 요즘은 몰라요 아 이건 러시아꺼라고 사장님 이거 한 박스 사줘서 사무실 더 나빠졌어요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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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거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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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에 가격이 젓가락도 있어야 되는데 젓가락은 오늘 가게사 가져오고 주방용품입니다 주방용품이고 이거 케이크 만들때 고추나 뭐 만들잖아요 저쪽으로 가보자 냄비 하나 사고 하고 가져와봐 냄새 사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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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샀어요 화장실 저거 어디 납땅하자면 말린키 납땅하자 납땅하자 어디 있대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내가 가게 있는데 어디 갔어 가게는 못 봤어 아니 아니 사무실에 진짜 못 봤어요 이거 괜찮은거 아니야 아 그거 필요 없어 아 저 작은거 있다 더 작은거 그 이만슴이고 예 똑같네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 어떻게 보기 그 노인이집 지리바 노인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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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리바 안주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어디서? 여기 어디서? 여기가 어디서? 여기가 어디서? 여기 7년이 지금, 지금 네, 당연히. 네, 지금. 네, 지금 이제. 이거 한국인가요? 네, 한국인. 한국인가요? 잠시만 기다려. 9분에. 이거 몇 개? 몇 개? 130 개. 이렇게 주신문에 그럼 이제 당신의 샤을 받아야 해? 나는 우리의 샤ü의 샤ü ni 6만송 이렇게? 이렇게? 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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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